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비단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허벅지는 가늘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기억력도 감퇴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서글픈데 우리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생일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빨리 돌아오죠. 하지만 나이와 함께 노화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리고 나이하고 노화는 다른 거라고 도서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의 저자 김헌경 도쿄장수의료센터의 연구부장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노화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닫는 노화 속도의 급브레이크를 꽉 밟아주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보다 젊게 산다는 것은 그냥 동안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비해 체력이 좋고 건강상태도 양호하며 인지기능, 혈액성분, 골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화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몸에서 근육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린 김헌경 박사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50대부터는 빠져나가는 근육을 적극적으로 붙잡아두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근력저하가 발생하고 이는 보행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걷는 게 힘들어지는 보행능력의 저하는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또 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동량 감소는 다시 근력저하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부족은 뇌를 비롯한 모든 장기들의 기능을 퇴락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연쇄반응에 의한 악순환을 따져보면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근감소증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행장애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낙상과 요실금도 근감소증과 근력저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대책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 팔과 두 다리, 이 사지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장년 그리고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근육이 술술술 빠져나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은 피부와 뼈, 각종 장기와 근육 등을 만들고 인체 기능을 조절하는 효소도 생성합니다. 정자와 난자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은 생명의 원천이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을 제대로 잘 보충하는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단백질의 시작 매일 헬스 뉴트리션의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토프리를 소개해드립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은데 유제품을 드시면 속이 불편하다 못해 말 못할 고민들로 결국 유제품 먹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배탈들 많이 나시니까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점점 줄기 때문에 작년 노년기에는 유당이 없는 락토프리 제품인 이 단백질이 딱입니다. 분리유청 단백질은 유청을 분리하고 미세한 필터를 거쳐 유당과 지방을 제거해서 우위에서 단 0.6%만 추출되는 프리미엄급 단백질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당 없이 속 편한 단백질일 뿐만 아니라 흡수가 빨라서 아미노산을 근육에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매일 헬스 뉴트리션의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토프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지방과 유당을 분리 제거해서 단백질 순도를 높이고 속까지 편안한 분리유청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도 얼마 전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제게 이곳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저렴하게 구입해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모르는 소리 말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대신 분리유청 단백질로 만들어진 매일 헬스 뉴트리션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토프리를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정말 달지 않고 목농김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혈당 수출을 늘 관리해야 할 우리로서는 아주 최적의 단백질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매일 헬스 뉴트리션의 셀렉스 브랜드는 국내 최초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브랜드입니다. 출시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린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토프리는 한국인의 몸에 딱 맞게 설계하고 연구해서 나온 최적화된 제품인 겁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잡아두기 위해서 단백질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유당과 지방을 분리제거해 순도 높고 속까지 편안한 분리유청 단백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원료가 들어가 있는 매일 헬스 뉴트리션의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토프리를 드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구독자분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딱 마련했습니다. 하단에 더보기 그리고 댓글 상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쫙 적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신다면 저도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또 셀렉스 대표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전화를 걸어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빠져나가서 낙상사고로도 당하면 병상에 누워 여생을 보내실 수도 있고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동과 단백질 섭취로 푸디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